제일 좋은 방법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구글과 비교한다고 하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한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글은 2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같이 보이지만 겨우 3%밖에 안 되는 거죠. 구글의 2000조인데 이건 50조밖에 회사가 안 되니까 겨우 3%밖에 안 되고 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60%를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 국민의 이익이 되고 독점으로 했을 때 그게 기업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독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에는 전력회사가 4개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LA에서 화자가 났을 때 전력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민간업자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압이 다 달라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전력을 보낼 수가 없었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을 때 전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점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게 있는 것이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영세업자들에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지만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타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타고 내리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다 가고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더니 그분께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절대로 일반 손님 안 태운대요. 카카오 택시만 태운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고객이 누군지 모르니까 강도를 당할 열매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도 없다. 카카오가 항상 시간도 채워서 불러주고 항상 근거리에 불러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카카오를 제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골목상권과 협의를 해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는데 호주에서는 우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버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10%를 기존 택시업계와 나누어주고 기부하는 걸로 합의를 했죠. 세상의 큰 흐름의 물결이 4차 산업혁명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예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도 세계 1위고 우리나라의 장점을 좀 더 키워서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우량한 기업을 더 키워서 세계로 진출해서 한국의 국민이 국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규제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카카오 상생안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일 좋은 건 정부의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이미 공룡의 위치에 올라선 대기업들이 사실은 상생안을 먼저 찾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갖다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 택시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은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전국 택시연합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소상공인연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먼저 머리를 맞대고 상생안을 먼저 찾고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상공인 업자라든지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는 거고요. 특히 택시업계에서 반발은 지금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 각종 조치들이 가령 뭐 프로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이걸 갖다가 스마트 호출 갖다 폐지하고 티블러를 갖다 키우는 정책들이 사실은 독점을 갖다가 또 공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어떤 비판 여론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정부의 규제에 앞서서 사실 이런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들이 먼저 관련 단체, 협회하고 머리를 맞아서 상생활을 갖다가 만들어나가는 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게 진정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먼저 노력을 했어야 됐다.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노력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주가입니다.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론가님. 카카오는 이제 금융 쪽이 강하죠.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법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 규제들이 점점 더 강화될 거고요. 특히 골목상권을 갖다가 방어하고 이런 쪽으로는 어떤 규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어떤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카카오의 주식은 당분간은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규제들 남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좀 심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네이버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계속해서 그다지 반등의 기회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네이버는 정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했고 카카오는 30% 하락했습니다. 양쪽에 주주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158개의 계열사가 있고 골목상권에 워낙에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아마존 입장은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지티브 방식입니다. 정부가 허락해서 업종을 한 것만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면 다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카카오와 지금까지 골목상권에 의해서 많이 침해가 있다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가 30%까지 추락을 하고 끝도 없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투매를 할 때 사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지금은 좀 팔아야 되겠다. 못 팔아서 안달이 나고 했을 때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좀 사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닥인 겁니다. 남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팔아주는 것도 역발상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다. 카카오가 3분기 실적이 존나 약분에 달려있는데 상반기에 네이버가 1조 2천억의 순이익을 벌어들였고 카카오는 3,500억의 순이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1년에 한 7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3분기의 순이익 발표가 조미서만 조만간 발표될 것인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카카오가 전체 금융의 지배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 내외거든요. 카카오 페이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지만 결론은 카카오의 수익률에 따라서 주가의 항망이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주주분들이나 네이버 주주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6개월, 1년 뒤에 장기적으로 주식은 내 노후자금이나 장기 투자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내가 한 6개월, 1년 정도 참는다,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카오 분은 더 좋게 된다. 카카오 분은 더 좋게 된다. 카카오 분은 더 좋게 된다. 저는 탁수심을 하면서 푸가가 된다. 카카오 분은 더 좋게 된다. 감사합니다.